일부러 가야해 여보 세요 여보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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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ey 어 오빠 자? 음 잘거야 그리고 자꾸 오빠오빠 하는데 오빠라고 하지마 편견을 좀 만들지마 일단 뭐 남친을 오빠라고 불러 남친이 그냥 자기야 뭐 이러면 되지 어? 친오빠한테 가서 해 또 시작이네 이 또라이색 화이팅 그 사진 봤어 맞잡은 손 알았다면 보내 깨지 DM 구찌가 잘 어울리세요 먼저 갈아타까 공동역 내가 놓쳤던 경의선 오늘도 난 아파 나의 피판 오카가 축하 이건 랩이 아냐 이걸 듣고 절대 빨지마 지금도 부끄러워 듣지마 종원이는 백종원 나는 유스티만 넘버원 언어는 집에 가인 덕원 육마초는 제발 잊어줘 그녀는 탔어 6호선 갈아타키지 공덕에서 울겠지 네 집 앞에서 내 바지는 앞에서 나에게 세 달만 줬다면 중달의 계획을 짰다면 상처에 소금을 비빔면 갱플랭쿠궁 박상면 오늘 편의점에 가지 않을 거야 세 개 맥주 네 캔 만원도 없으니까 너에게 당해서 환승 사랑해 당해서 박원순 오늘도 내 눈에 날인순 그 사진 봤어 맞잡은 손 너에게 당해서 환승 사랑해 당해서 박원순 오늘도 내 눈에 날인순 그 사진 봤어 맞잡은 손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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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